여러분 코코페 후기입니다 오늘 5월 코코페 트롤러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축하를 했는데 뷰를 했는데 뷰를 하다가 보니까 탄지로님하고 네즈코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스노브랑 현석 4명이 친구처럼 같이 다녀가지고 재밌어서 계획한건 아닌데 스노브님하고 여기서 트윈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트윈이 아니라 핑크처럼 같이 돌아다녀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대신에 뮤지컬 같은게 하고 코팅롤도 막 하는데 1호볼은 30분으로 총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움감이 있었네요 여기까지 한비 티비가 후기 남겨봅니다 다음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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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